입력 2019.02 저명 716-55. K리그 2 부천FC 각인. 현재 스카우트를 새수석 코치로 임명했다. 김코치는 용문중 용문고. 연세대를 졸업한 후 2012년 부천FC에서 플레인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에는 아시아 축구연맹 AFC에서 A급자격증을 취득했다. 송선호 감독은 김현재 코치는 프로 1년부터 지금까지 부천FC1995와 함께했다. 세모네누구 보다구단과 선수에 대한 해가 높고 애정이 깊어 구단의 수석 코치 선임을 요청했다. 고 말했다. 김코치는 감독님이 믿어주고 손을 내밀어줘 감사하다. 감독님의 믿음은 보답할 수 있도록 우리 팀을 하나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보다지는 아, 부천은 송감독, 김코치, 번호규 코치, 유대순 GK 코치, 셀소시, 바피지컬 코치 등으로 2019시즌을 치른다. 카피라이츠,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스스통신사, 무단전제 및 대배포급.